Q. 서원이 얼마나 중요한가요?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.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뜻을 세우는 것. 상상하는 것. 서원도 상상입니다. 욕심해요. 마음을 내는 것. 인간이 뭘 원한다고 선언하는 것. 난 이걸 원한다 선언하는 것. 이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. 항상 올바른 양심적 서원을 하려고 하시는 게 수행이에요. 여러분이 원치 않아도 끝없이 서원하고 있어요. 오늘 하루도 많은 서원을 하셨을걸요? 나는 꼭 오늘 짬뽕을 먹어야겠다. 나는 꼭 어디를 가야겠다. 이렇게 마음을 내야 우리는 움직여요. 우리가 움직이려면 마음을 내야 돼요. 뜻을 확고히 세워야 돼요. 서원이라는 건 뜻입니다. 뜻을 세우는 것. 그리고 상상입니다. 내가 꼭 이걸 이루리라고 실감나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. 이거 없으면 난 안 된다. 강렬하게 원하는 거예요. 생각이 뭉쳐요. 감정이 뭉쳐요. 욕심이 뭉치고 생각이 뭉쳐서 에너지가 뭉칩니다. 그게 이제 서원의 힘이에요. 그게 뭉치면 나를 이제 그쪽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. 서원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가 더 그 방향으로 잘 갈 수 있겠죠. 서원이 약하면요. 뜻이 흔들리면 안 가겠죠. 서원을 세울 때만 기분 내고 안 가겠죠. 진짜 서원은 세운 그 욕심. 욕심이에요. 대하적 욕심을 서원 그러죠. 일반적으로. 대하적인. 양심적인 욕심을 서원이라고 하는 거죠. 욕심은 그냥 뭐 양심적이지 않아도 세울 수 있으니까. 인간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 보세요. 우주가. 우주가 진리도 돼줍니다. 우주에는 공식이 있어요. 육바람일이건 음양오액이건 우주 돌아가는 우주 법칙이 있죠. 우주는 법칙을 돼주고 또 뭘 돼줘요. 에너지를 돼줍니다. 그 법칙이 구현되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거든요. 법칙과 에너지가 있지만 인간이 그 사이에서 하늘이 원리를 돼주고 그걸 이룰 수 있는 에너지를 돼줍니다. 그런데 이게 신. 인간의 마음에서 서원. 뜻. 그렇죠. 욕심이에요. 욕심. 마음을 내야 돼요. 우주는 뭐든지 이룰 수 있는 원리와 에너지는 있지만 우주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정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는 게 마음입니다. 인간이 뭘 원하느냐. 인간이 탐진체에 빠져버리면 이 좋은 우주 공식 가지고 우주 에너지 가지고 인간 욕심에 드는 것만 만들어내겠죠. 몰입을 해가지고 몰입을 해가지고 뜻을 세워서 확고하게 여기서 그냥 뜻도 아닌 입지죠. 확립된 뜻. 뜻이 확립되고 딱 서원이 되고 욕심이 서고 뭔가 강력하게 상상, 실감나게 상상을 하면 그 방향으로 우주는 굴러간다고 해요. 그 방향으로 우주가 굴러가요. 그러니까 이 서원을 잘 세우는 게 수행입니다. 그러니까 내가 하루 종일 함부로 욕심을 내고 함부로 상상하고 함부로 이루어지기를 상상하는 거예요. 함부로 뜻을 세울 게 아니고 양심에 그게 걸리는 건 없는지 분석해 보면서 자꾸 뜻을 세워가 보는 거예요. 그럼 우주가 그 방향으로 움직이겠죠. 내 카르마가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일단 우주도 그 방향으로 갑니다. 카르마가 이루어진다면 우주도 그렇게 굴러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서원을 잘 세우는 게 인간의 중요한 사명이다. 그 얘기부터 드리고요. 인간의 역할입니다. 우주에서. 이건 우주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인간이 마음을 내줘야 되잖아요. 인간이 마음을 내야 돼요. 육바라밀 잘해서 보살도 하겠다고 서원을 해줘야 돼요. 이거 우주가 강제로 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인간이 자발적으로 원을 세워야지. 우주는 계속 인과를 보여주면서 이왕이면 자명한 쪽으로 가라고 그렇게 애타게 인간 농사를 짓지만 인간들이 농사가 잘 됐다는 건 인간들이 알아서 원을 세워줘요. 자발적으로. 우주 공식이 육바라밀의 공식, 음양오행의 공식을 가지고 굴러가고 수많은 자연 법칙들을 가지고 굴러가고 우주의 이 에너지가, 우주를 구성하는 에너지가 그걸 물질화, 실제로 물질화, 물현시키는데 이바지하고 있는데 나는 도대체 뭘 만들 거냐. 그럼 진리도 알아야겠죠. 공부를 해야 돼요. 참나 접속 해가지고 우주 공식에 맞게 뜻을 세우면 에너지가 그 방향으로 굴러가면서 그 방향으로 이 우주가 움직여주는 겁니다. 내가 뜻한 바가 이루어지기. 인간의 역할이 크죠. 인간들이 온갖 번뇌 망상에 빠져서 지금 이 우주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. 지금 왜 지구가 이 모양이야. 인간들이 그걸 원했어요. 그렇게 간절하게 자기가 세운 그 소원들이 구현되다 보니까 지구가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럼 지구가 개벽되려면요. 인류가 다 같이 욕망을 구현하더라도 양심에 맞게 구현하겠다는 소원을 세워야 돼요. 인간들이 소원을 세워야 이 지구가 바뀝니다. 우주가 바뀝니다. 지구가 이루어져 있어요. 그래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여러분이 우주가 검색을 두를 세워야 돼요.